제주 바닷길 영상 7번째 순서는 성산읍 신풍리 어멍아방 바닷길입니다. 신풍리는 전통적인 제주 농촌마을의 풍경과 감귤과수원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제주로 유배왔던 면함 최익현 선생이 마을 선비들에게 나라를 자기 집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유서 깊은 제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풍리 어멍아방 바닷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유서 깊은 제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풍리 어멍아방 바닷길 여러 가지 마을 문화에 대해서 체험하실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삶의 지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제주의 거칠고 힘든 삶이었던 풍경 속에 만들어내는 생활 속의 미학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유서 깊은 제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풍리 어멍아방 바닷길 유서 깊은 제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풍리 어멍아방 바닷길 유서 깊은 제주 역사와 문화가 Turning